한국의 속담 중에 잡침 3일이란 말이 있죠 3일 지나면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안돼도요,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의 선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사모의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모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만큼요 왜냐하면 2사의 62장 6절에 이스라엘에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썼는데 주여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여호와로 키워가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주 여러분이 성시될 강단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나의 학업과 나의 사업과 나의 전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매주 강단을 따라가시면서요 매월 여러분이 하반기 8월, 9월, 10월 하반기 있는 모든 매월 여러분이 한해 주신 원단과 이번에 수련해 주신 말씀을 매월 마지막에 점검해 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매일 여러분이 혹시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결심하라는 겁니다 안 돼도 왜냐? 3일이 아니고요 오늘 안 됐어요 그럼 내일 하면 돼요 내일 안 돼요 모레 하면 돼요 모레 안 돼요 또 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러면 됩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강수하님이 아까 찬양하시면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랩몬트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이 일어날 만큼요 내 개인이 붙잡은 말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걸 보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는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언약이 우리 속에 얼마만큼 운동으로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나침밤도 없는 동서나묵도 모르는 그 곳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 가져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부른받자마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헛된 것을 버리고 여호학교로 돌아와라 이 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이 다 모인 줄 알고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인 줄 알고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오니까 다 죽게 됐구나 벌벌 떠는데 사물 쓴 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번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기하죠? 전쟁 준비할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직접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 될 만큼이요 그리고 도단선 운동입니다 아람 군대가 아예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사원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도단성을 뺑 둘러쌌거든요 다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여 저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싸고 있는 그 뒤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싸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랩런트 운동 파수구 운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여기서 기도해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과 관계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하늘의 불말로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불신자와 경쟁해가지고 속이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약 붙잡고 싸우지 않고 사람을 살려가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 운동입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가시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혼자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응답이 주변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CVDIP 치유교육전도 이걸 두고 경기남부 지역 제약 막는 교회로 보금 대통령 키우는 비전까지고요 영적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랩렌트를 위해서 바른 보금 가지고 전도운동 가지고 이단 노명을 벗기는 겁니다 시대시대마다 바른 그리소 올바른 보금 전해지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김없이 이단으로 모읍니다 이게 언제 이제 벗겨지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지만 벗겨져요 그 전에는 안 벗겨져요 진짜 보금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지만 그럼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매주, 매월 응답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주 정말 응답이 옵니까? 예, 매주 옵니다 그럼 이제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다가 돈 생기는 거 병 들었다가 낫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매주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사람은 매일 응답받을 수 있고요 매주 응답받을 거예요 시간, 분초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 옆에 기도한 걸 지금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합당한 거니까 지나가면서 아, 예전에 내가 2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걸 기억하고 응답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조건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응답하면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여러 사람에게 번져갈 때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살리는 전돈 동성에 쓰임받으려면 쓰임받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산역에 버스터미널 있죠 거기에 버스타로 또 지해술태로 많은 사람을 갑니다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 정류장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응답받아 전도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뭐냐 그게 집중학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뭐냐 여러분 전도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사람 괴롭히는 전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전도를 모를 때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니까요 옆에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쓸데없는 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전도만큼 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니까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분이 복음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뭔가 성격도 좋아야 되고 설득력이 좋아야 되는데 설득해서 이분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도 소장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해요 자기 정말 또 와달래요 자기의 가족들은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본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지속이 안 된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종생활에 자꾸 그치니까 하려고 했다가 또 낙심대가 주저앉고 이런 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참 진실되죠 걸어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문 적어주고 매일 만나고요 이렇게 하는 중에 이분이 본인이 볼 때 제가 일단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일단 기도문 적어주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일그시라니까 출근해서 아침에 점심 먹고 퇴근하기 전 사람이 너무 좋답니다 기도를 편안하게 뭔가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전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도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역에 파수 망대가 세워집니다 파수꾼이 서 있을 망대가 있어야죠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망대에서 지킨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요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을 거예요 이 시대를 복음에 빚 가지고 밝혀를 한 겁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오늘 정신과 의사를 낮에 잠깐 보자 해서 판교에 가서 만났는데요 이런 저런 근황들을 들으면서 이분이 재미난 말을 해요 중독에 걸려있는 청소년 여러 가지 있죠 쇼핑, 게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문제의 끝판왕이래요 무슨 말이냐고 내가 내가 말은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니까 일단 중독까지 간 상태면요 기본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노이로제 그 다음 불면증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독을 약 가지고 할 수 있냐 자기는 이제 렘트 주시니까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격리시켜서 딴 거 하면 다른 것에 또 중독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건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해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원장님이 사모님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정도 그런 거를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진짜 보건만이 답이라는 걸 너무 절절히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건을 말하는 게 힘들대요 딱 중립적으로 말해야 된대요 의사 면허 때문에 뭐라고 하냐 진짜 보건 가진 의사가 보건 가진 의사들과 함께 병원을 차려가지고 진짜 우리 어린이집처럼요 모든 원장님과 교사분들이 싹 다 보건 가지고 싹 다 렘먼트 교육하는 것처럼 보건대통 키우겠다 이런 언약을 잡은 것처럼 그런 의료인들이 다 모여야지만 진짜 바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정신병 하나 세우기가 세계에 여기 병원 하나 들어오는데도 지역에서 난리 피켓 떨고 못 들어온다고 난리 법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정신병 하나 들어와 보세요 지역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당하고 있는데 살리는 게 보건밖에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도 없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답이 하면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요즘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그럼 집 살 수 있습니까? 청소년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데 요즘 개천에서 욕 안 난대요 청소년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말을 한답니다 인생 망했다고 근데 본인이 보금을 말하고 싶은데 보금을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럼 열심히 살면 집 하나 살 수 있습니까? 본인이 10년을 일하면 저기 한 10억짜리 아파트 산대요 도움 없이 안 쓰고 계속하면 집도 못 사고 돈도 없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왜 살아라냐 우울증이 심각하게 왔죠 그럼 이제 약만 먹으면 되냐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참 보금과 전도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너무 이야기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아는 이 보금 말고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냐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학원에서 여러분이 계신 직장 속에서 말하려고요 그래서 만민 모든 사람들이 듣고 다 살아나도록 안테나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안테나 연결돼서 오면 살 수 있도록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요 그리고 원단 본부원단과 교회 내가 그리스와 함께 한해 주신 이 원단의 말씀 가지고요 이번에 또 집중순위원회 때 받은 말씀을 매월 하반기에 8월달, 9월달, 10월달 확인해가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일천 제자의 어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가 상처가 치유가 안되면 어느 날 멈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처 차라리 손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거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반창고를 붙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약을 바르면 되는데 영혼과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꼬맬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가난이라는 부분을 들어가는 여우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 지나고 내일 하루 시작하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질 겁니다 사건 생기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그럼 사람이 낙심될 일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이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제자는 매일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거를 붙잡는 순간 낙심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매일 언약 붙잡으면 매일 언약 붙잡을 때 어제의 모든 상처가 우리에게는 감사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들이 보이고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따라 믿음도 자꾸 성장하게 되는데 응답 없는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마음에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더 심하게 말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데 왜 안되지? 말을 못해요 남에게 그럼 본인 정작 그렇게 갇혀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되냐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 딱 뭔가 불신앙에 딱 갇혀가지고 그 현실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우리의 과거를 복음하는 것부터 그럼 어떤 과거를 복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뭡니까?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통해 드러낼 때는 치유하시려고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을 잡으면 그게 이제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나를 복음으로 단단하게 세워가시려고 뭔가를 하러 가셨구나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천 제자가 오늘 살아가면서 일천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사셔야 되냐 도전하는 겁니다 일천망대를 세울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여러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 속에 절대로 안 되도록 너무너무 단단하게 망대를 세워놨습니다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를 딱 깔아놔서요 못 넘어서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방법이 그리스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매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만웨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우리 아이와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믿어지고 확인된다면 잔여 걱정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걱정 안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램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매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매월 하나님이 내년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뭔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한 주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모든 한 주간의 걸음을 응답을 미리 말씀 가지고 줘놓고 확인 시작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시는데 어떤 망대냐 믿음의 망대요 언약의 망대 우리는 늘 예배 중심 말씀 집중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과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 우리 가정에 있는 사단의 망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단의 망대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신은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안 되죠 세상 말로 양다리 걸쳤다는데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을 조금 깊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요 거기 보면 정말 큰 환란과 고난 속에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요 다른 걸 의지 안 하도록 여러분에게 의지할 게 없습니다 복음 말고 하나님 말고 답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일천 제자가 일천 망대를 오늘 세워가면서 일천 지교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일요 어떻게 하시냐 매일 하시는 겁니다 매일 뭐 하시냐 하나님이 중요한 물질 중요한 건강 중요한 자녀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마에게 합격 아브라마 이제야 네가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애하는 줄 알겠다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경제를 망하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도를 내고 극한의 고난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믿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말인데 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글수가 안 나옵니다 사람 원망 방법 지금까지 경험 배워왔던 거 막 총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 안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번 수련회 말씀 들어보시라니까 그때 합격하시라니까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천지규를 계속하는데 1인 우리 한 명이 한 명을 등록 양육 제자 사역 성교운동 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캠프 가지고요 언약과 사명과 우리 바르게 성인식 그리고 파송하도록 그래서 정말 임직 가지고요 바르게 헌당과 임직 우리 생을 기념으로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번 하반기에 붙잡을 단어가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기도를 눈 뜨면 오늘 기도 속에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작은 결심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말고요 한번 쉽게 들어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것도 여러 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유치원 목사님이 주일날 딱 하나 말씀하신 하나 이번 주 같으면 일부죠 일부가 강단이니까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제가 세 가지를 만납니다 그럼 여러 개 메시지를 듣게 안 합니다 딱 하나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듣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들리는 그때 응답이 오거든요 그 응답이 자꾸 쌓이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기도를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게 쓰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를 매일매일 쓰도록 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응답 중에 응답이 깨달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미래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음 떨어질 때 어디가 문제옵니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줄도 모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행동이 교회와 자꾸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들리니까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마음이 완전히 담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뭘 기도할지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제목 이번 주간에 언약 붙잡으라고 하랍니까 기도하고 언약 운동 기도 운동 이 전도 운동이 내 삶에 진짜 바르게 일어나도록 해요 여러분이 지키는 파수꾼이시니까 특별히 랩런트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대상자 많이 적지 마시고요 한 명 내지 두 명 내지 이번 8월 달에 복음 전할 분 기도하면 자꾸 생각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분에게 꼭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한두 명 적어놓고 계속 적어놓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쓰고 나서 읽는 거죠 이거 적는 거는 3분 내지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 읽을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마치면 로비에 딱 나가면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의 특징이 맨 위에는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 그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줄로요? 한 3, 4줄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왕 그리스의 세 가지 직분 이 그리스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응답받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십자에서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께서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께서 우리의 병든 육신도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응답받지 못하게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앞길을 계속 걸림돌 가지고 막는 이 사단의 권세 결정적인 응답이 올 때 무너지는 것 있잖아요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것 못 기다리게 되는 것 자꾸 원망하게 되는 것 남핀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모든 영적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는 유치원 목사님을 위해서요 왜냐? 강단의 목사님이 유치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계를 깹니다 어떻게 깼냐? 몰라요 어쨌든 말씀 못 드리게 인간적인 관계를 깬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깹니다 관계에 많이 약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와 사역자 관계를 깹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안 될 거거든요 각자 따로 전도하면요 열매 안 맺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언약 잡고 복음 때문에 소통도 해주고 하나 될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그걸 깬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다 깹니다 그게 마귀가 성령의 역사만 계속 언약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사단의 역사는 계속 부부간에도 갈라지고 부모하고 자녀도 갈라지고 다 갈라져요 왜? 이관되고 분열되는 게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환경 속에 성령의 역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단이 망대가지고 계속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까? 빨리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말을 할 게 아니고 언약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죠 기도로 목사님을 보호하고 기도로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CVDIP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루입니다 그루가 저 건물이 그루가 아니고요 저기서 일어나게 될 복음 대통령 우리 그루토기 우리 아이들이 결국 기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을 짓는 거잖아요 복음대통 키우려고 그리고 지금 한참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임직 취임입니다 이분 돌아온 주일도 모입니다 여러분 임직은 내 인생의 메시지를 찾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 받기잖아요 졸업하고 제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하나 온 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암 걸렸어요 모든 동기들이 합숙을 하고 시험을 쳐야 되니까 보통 일주일씩 합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 때 배운 모든 과목을 다 친단 말이죠 목사고시 때 그럼 과목별로 조직신학부터 교회사 정리해야 될 과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시험 쳐야 되는 그때 아버지가 암이 걸리니까 저는 동기들이 모이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간성혼수가 오니까 아주대 또 실려가요 돈이 있으면 간병인 해가지고 병실 들어가면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4인실 나올 때까지 응급실이 있어요 응급실은 24시간 보호자가 상주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오면 올라갑니다 혼상태가 이제 빼는 길이 암모네어수체가 내로 가니까 그걸 빼는 방법이 대소면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그걸 두팔락이라는 전문의약품 야 그렇게 애수무소 계속 뺍니다 그걸 제가 손으로 다 해가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처량하냐면 와 왜 이렇지 목사고시치는 이해 시험 돈은 30만원 넘게 내놨고 아 안되겠구나 포기 참 이상하다 왜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렵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허락이 주권 속에서 가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두 가지가 적혀있더라고요 아마 새벽에 그게 응급실에서 적은 것 같은데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적혀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잠을 일단 한숨을 못 자요 두 번째 그래도 아버지 고쳐주시면 좋겠다 나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합숙 훈련 보내고요 거기에 같이 가라고 동생 보내고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 나를 왜 목사가 돼야 할지 목사가 되면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적으로요 뭔가를 준비하고 의미를 뭔가를 내하는 게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개척을 해가지고 안수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떨어지고요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공부가 안 들어와요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시험은 여덟 가면 아홉 가면 쳐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지 동기한테 시험은 치러 가야 되지 자료를 달라는 자료 이만큼 받았어요 하루 전날 이제 잠 안 자고 보는데 눈이 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거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 치러 갔죠 진짜 딱 봤는데 이름 적고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름만 적고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이런 사건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시험치기 위해서 여기 앉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소문 듣기로는 절반을 떨어뜨린다 하더라고요 50%를 그럼 나는 이제 절반 속에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떨어지는 데 있겠죠 근데 명단이 딱 나왔는데 합격 명단이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지금도 왜 내가 합격이 이익이 안 돼요? 솔직히 분명히 고시 부장님과 고시 위원들이 나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왜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는지를 몰라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그때 제가 고백한 걸 듣고 왜냐? 하나님 마음에 뭔가 내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신다 권사님이 되신다 안수집사님이 되신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인생을 두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직분이 중압감으로 무게로 안 오고요 축복된 직분으로 바뀝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 직분만큼 사단이 절대 가만히 있습니다 직분의 만큼 축복도 오고요 직분의 무게만큼 문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딱 왕자에 앉아서 왕관 딱 쓰고 이래라 저래라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하다니까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외롭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 옆에 결정해야 되니까 굉장히 뭔가를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적어놓고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매일 어떻게 하시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정리됐으니까 깊은 기도를 하시는데 호흡까지고요 호흡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장로 집중 때도 목사님 여러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매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이마실 때 하나님 지금 시간에 내 생각, 마음, 잠재식 속에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기도문 적어서요 호흡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셔라 들이마실 때 호흡이 짧으니까 지금 4초에서 8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셔라 성령충만 달라고 그리고 멈춰놓고 정리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라 진짜 내가 그리스와 함께 내 과거 보고만 오늘 전문화, 미래의 세계화 말씀을 묵상해라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퇴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집사님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병을 예측을 하고 검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퇴원을 할 때 뭐라고 하시냐 원인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며칠 전에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분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라 영적인 싸움을 하셔라 중요한 시간표니까 그때가 언제냐 딱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시간 딱 현장에 다락방과 중요한 지휘괴를 열려고 하던 차에 딱 문제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시간표가 물론 사단이 한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묵상하라 내뱉으면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달라고요 이 시간 이 자리 역사는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오력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시는 것을 깊이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그게 있습니다 제가 독일 집회를 그때 목사님 가자고 해서 갔는데요 그때 유 목사님이 산소통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집회 때 본인이 호흡기도 할 때 산소통에 있는 걸 이렇게 하면서 나 굉장히 충격됐습니다 내가 쓰는 산소통이라면서 말한 거예요 아니 저런 걸 이렇게 호흡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구나 그때 약간 쇼킹했거든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집회마다 모든 모임마다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나 듣는 거죠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육감은 적어줍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말로 이걸 내가 하고 내가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근데 한 2년을 쭉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마음에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결단하니까요 보통 일이 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몇 달 전에 뭔 일이 계속 터져요 뭘 하려고 하면 일 다 터져요 이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일이 터지고요 저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의 일이 터지고요 다 터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다섯 번씩 특별히 헌당의 작전을 하면 여섯 번씩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배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결심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고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결심만 하고 기도 결단만 하면 매일매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